정변을 하라는 것은 뭐냐면 분별하는 마음이 생각, 감정, 느낌이 나를 가지고 자꾸 흔들고 내 시야를 가리고 하는 그것이 물러가도록 내어 맡기고 다만 이 본성 그 자체로 있어 보는 연습을 해라 이 말입니다 이것을 자주 연습하다 보면 처음에는 반응이 느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방식을 보면 존재 밑에 법신이 있고요 그 위에 보신이 있고 그 위에 물질몸에 화신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이 둘은 안 보이죠 이거는 보여요 이거는 느껴지고 이것도 느껴지지만 이건 또 안 느껴집니다 우리가 통상은 통상은 온체인 생각 위주로 중생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내어 맡긴다는 게 뭐냐면 자기가 주도적으로 자꾸 생각하고 살다가 이거를 비우면 자연이 이런 나라는 존재를 밑에서 떠받치는 법신이 있고 그 위에 보신이 있고 여기 화신이 있는데 이 위에 것들이 작동을 멈추면 밑에 있는 법신이 자연이 자연이 이렇게 표면에 드러나게 돼 있죠 그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막 주도적으로 설치다가 얘를 쉬게 함으로써 존재의 본질에 있는 법신이 보신을 비추고 보신이 법신의 존재의 본질을 투사하기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될 때 우리가 내어 맡겼다고 그래요 절대로 내어 맡긴다는 게 생각, 감정, 느낌에다 대고 내어 맡기는 게 아니에요 일반인들이 내어 맡긴다고 하면 오해를 좀 해요 뭐냐면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당하고 있으란 말이냐 또는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운명에다 맡기란 말이냐 이런 반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란 얘기가 아니고요 할 일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거나 무의로 그냥 무조건 있으란 얘기가 아니고 자기 존재의 중심이 법신에 계속 존재의 중심을 거기다 두라는 얘기예요 그게 내어 맡김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수영을 할 때 보면 물에다가 자기 몸을 내어 맡긴 사람은 물에 계속 떠 있어요 그러면 팔만 저으면 몸이 앞으로 가요 그런데 물에다 자기를 내어 맡기지 않은 사람은 별짓을 다 해도 자꾸 물만 먹고 가라앉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어 맡긴다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근원체, 원인체, 정신체가 존재의 중심이 되게 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성귀었다 의식만 충만하다 동그라미 자리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법신이 드러나 있다 와이없는 것 같글떨이 뭐라고 하는 거야 믿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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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